써cin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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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마 노스탑노스탑 yhte 노스탑노비치 im sehr sorry 좀만 잠깐만 나 여기 숨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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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파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쌰 어 왜 그쪽에 있어? 할아버지 왜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으면 내가 못 도망가지 와 에어어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givesu 아 길망 이거는 안돼 이거기를 길망 헉 문제야 tiill heare you slut 짜장 띠띠 띠띠 왜 안 뛰 왜 안 뛰 숨어수머쉽어수머 지금은 안되네 할아버지가 보고있을땐 안되나봐 아아 worlds 너 닥터리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잘 도망간다. 잘 도망간다. 노스탑 노스탑. 오 깜짝이야. 오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유지해야 되는구나. 오 갔다 갔다 갔다. 와. 와. 아.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것 같다. 응? 데바데가 아니라 수위아저씨 같다. 수위아저씨. 화이트보, 화이트데이 수위아저씨. 어 서양버전 수위아저씨. 엄마의 깜짝이야. 엄마의 깜짝이야. 엄마의 깜짝이야. 수위아저씨가 해외 유학시절이라고? 유학파였어? 수위아저씨가 유학파였다니. 여깄다. 바로 찾았쩡 조용히 열어 조용히 조용히 열어 누님 누님 쉿 아 누님 또 뭘 찾아야 돼? 아 누님 이것도 뭐야 조그만 물건이 위층으로 전해줄 거야 하지만 제어판은 여기선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 징하네요 뭐 하나 제대로 한 번에 하는 경우가 없네요 이건 또 뭐야 제어판으로 가는 사다리에 배터리가 필요한데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뭔가 이렇게 해야될게 많은거야 아아 사랑의 배터리를 오 강화 아이템 강화 하하하하 방화 아이템 습득 데미지 증가 플러스 원 바닥에 꼬채기 같은 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요 하하하하 아 밧줄로 묶여있는게 그냥 풀면 되는 거였어 나는 다 깨서 묶여있는 줄 알았더니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바로 일단 오케이 하하하하 지금 여기 내려와서 지금 뭐 하.. 해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어? 그냥 뭔가 필요한 것만 잔뜩 퀘스트만 잔뜩 얻고 왔어 하하하하 퀘스트 깨려고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퀘스트만 잔뜩 얻고 돌아갑니다 퀘스트만 잔뜩 얻고 돌아갑니다 어 숙제만 잔뜩 얻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난 일단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유혹하구요 어 뭐야 아냐아냐아냐 들어가야지 닫아야지 닫아야지 얘가 지금 꼬챙이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 꼬챙이를 어디서 찾냐 근데 엄마야 왜 글로와 할아버지가 잠깐만 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나와 하하 아니 라디오 켠거는 저 바깥에서 켰는데 하하하하 너무하네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뭐 어디를 더 뒤져봐야 되나 이제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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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헉... 어... 아까아... 잠깐만 옆에 또 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우웩 아까 여기 옆에 어 여기 잠겨 있었나 여기? 에이 음 음 셀레스트의 실종도 조사해야 되고 저택을 탐사해서 나가는 방법 찾아야 되고 석쇄를 들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되고 계단 제어장치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되고 개종식의 열쇠를 찾아야 되고 하아 어 어 구식님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할머니랑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에 그때는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다구요 어 이렇게 내가 살아서 인터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 꿈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어 어깨랑 얼굴을 할아버지 빠루에 강타 당한 듯한 느낌 어 그런 악몽을 좀 꾼 것 같기도 하구요 할아버지의 엉덩이는 정말 환상이었죠 어 저장 좀 할게요 됐습니다 아 저 문 장기문 여는 저 포즈가 너무 웃겨워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내가 들어왔던 곳 어우 내일 일 가시면 얼른 주무셔야지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할게요 보통 우리 방송할 때 방종하는 고런 타임 정도 어 2시에서 아무리 늦어도 3시 아 그건 되게 늦는 거잖아 뭐래 누님 왜 누님 누님 갑자기 서러 서러움에 복받쳤어 우리 누님 어떻게 내가 이제 무슨 영광 포기했다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왔던데잖아 내가 지금 어렸을 때나 숨었던 창롱이나 숨고 내가 네고 서러워라 아니오 아니오 근데 이게 지금 할아버지 어샤 네 이럴 줄 알았어 엉 마야 하하! 이리와! 오잇! 흐흐흐흫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뛰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지리를 확인합시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집을 한번 대놓고 좀 볼게요. 지금 제가 계속 숨어다니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지금 넘나 헷갈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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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게 있고 저런게 있고 도대체 아니 도대체 저거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리프트 리프트로 여기로 연결이 된다 알았어 알았어 어서오세요 뭐야 뭐야 이제 내 방은 내 방은 인쇄하는게 서파야 뭔가 뭔가 입이 안붙는데 서파 네 네 깸방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조사할 수가 없어 서파군요 이게 뭔가 섭섭한거 같잖아 흫 으흐흫 으흐흫 뭐 새로운 인삿말을 우리는 개발합시다 그냥 내가 내 닉네임이 왓섭이니까 그냥 왓섭하면 안돼? 그냥 우리 왓섭? 들어 오면 왓섭? 하면 안돼? 흐흐흫 내 이름이 뭐 인삿말인데 뭐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아직 내가 본데 아니죠 여기는 여기 잠겼겠지만 어? 안 잠겼네? 여기 본덴가? 본데네? 잠깐만 음 음 그냥 왓쌉? 에이 왓쌉 요 맨 브로 왓쌉 브로 어허허허 이게 배터리인가 설마 아닌가 이거 발전기로 뭘 할 수 있을까? 뭐죠? 깜짝이야 이걸 못나가나? 내가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은데? 왔다 그나마 몇 분 계시지도 않았지만 그나마 계시던 분들도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잠에 빠져드는 게 보이는군요 뭐 한 것도 없는데 2시가 다 돼가 5시가 다 돼 그러고만 꺼내려 이거 왜 안 써?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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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조이 아 아아 서프라이즈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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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무섭지 않아 으앗쨰 난 이제에 두렵지 않아아 난 겁나게 잘 도망가아 랄랄랄랄라아 아니 그리고 좀 응? 그까이거 하수도 어? 뚜껑 따는데 사람은 도구를 이용하는 동물 아닙니까? 도구를 이용할 줄 아는 동물 아닙니까? 꼭 빠루여야 되냐고 꼭 빠루가 아니면 안되는 거냐고 내가 지금 뭐 이상한 쇠꼬챙이 같은 거 들고 있구만 이런 거 쓰면 안되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아니 그니까 왜 꼭 그 이 지금 답정로 아닙니까 답정로 얘네가 원하는 개발진들이 원하는 그 도구만 찾아야되는 상황이잖아 어이 깜짝이야 아 좀 비켜줄래? 비켜줄래? 아 비켜줄래? 닥터리 난 닥터리라고 해 넘나 반가워 닥터리는 이쪽으로 나갈거야 그리고 닥터리는 여기 숨을거지 닥터리는 걸렸지 닥터리는 걸렸어 닥터리는 걸렸어 아 닥터리는 넘나 아팠어 닥터리는 너한테 이걸 찍을거야 까불지마 임마 닥터리는 손에 든게 없어서 이번엔 죽어 으으응!! 진짜잇! 자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게임 방송 디 마더 디 마..뭐지? 이거 게임 제목이 뭐야? 디 마더드 에헿 에헿 깨물지 마 임마 디마더드 고통받는 왓섭 플레이를 할 생각입니다 어? 지휘실에서 계단 지휘장치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찾지 않느라 있잖아 저건 원래 있었는데 티놀프님 쿠키백국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고마워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시작했죠? 짠함의 쿠키 힘내세요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시작은 이 괴종시기부터였어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여기도 아까 다 봤잖아 아까 그 공략 보러 가신다는 분 주무시러 가셨나요? 공략 보고 올까요? 하시더니 몰래 빠져나가셨나요? 도망가셨나요? 탈주 인지 안가요?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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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 으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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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진짜 일바따 진짜 고통받는 유튜버들 날 그냥 여기서 내버려둬 재밌어요? 흐흐흐흐 재밌대x2 흐흐흐흐 아아 다행이다 흐흐흐흑 재미 있대 이 차호альных 물건 2층으로 전해줄거야 뭐가 있어야 전해주지 이두님 앙쟤 gained a 앙쟤자이제 잤핰 ㅎㅎㅎㅎㅎ 뛰지도 못하고 롤리롤리롤리 탑 롤리롤리 팍팍 할아버지 달려오는 소리 들리죠? ㅎㅎㅎㅎㅎ 닥터리라구.. 왜 그거를 확정을 지으십니까? 어? 귀신일 수도 있지? 이거봐 아니 이 할아버지를 유인하면 뭐하냐고 다시 저로 돌아가는데 ㅎㅎㅎㅎㅎ 너무 무슬무아닙니까? 유인하는게? 보통은 유인이라는 것은 리틀 라이트메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을 반대편으로 유인하여 나는 다른 내가 원하는 다른 쪽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유인했으면은 반대쪽으로 가야지 왜 왔던 길을 되돌아가냐고 그리고 언차피 똑같잖아 여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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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зал 역시 아늑한 실내 공간 이... 이... 내 집에서 게임하는거야? 으... 으... 금속 케이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1도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 여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기라도 갈 수 있게 해주든가. 난 너무 무색 어... 정말 짜증나 아...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아까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갈걸...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엄마야... 와 여기도 올라와? 여긴 왜 올라와... 할아버지 잠이 없으시네... 어? 할아버지는 잠이 없으셔... 좀 주무시지... 어? 예 이거 3부작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이거부터... 어?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니까 다른 정보는 없는데 일단 이게... 다 깨도 스토리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3부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쌩고생을 해서 다 깨도... 스토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을... 이렇게 헤매고 있다... 아니 스토리는 둘째 치더라도... 게임이라도 좀... 후딱후딱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후딱후딱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내가 길을 못 찾는 것도 아니요 지금... 응? 어... 어... 뭐 길을... 그... 저 길은 잘 못 찾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돌아볼 땐 다 돌아 봤잖아... 응? 나만 헤매는 거야? 아... 나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에서 딱 끝낼 수 있는 게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흐흐흐흐... 어? 앞... 너무 헤매서 앞부분을 까먹어서 이해 못한다고... 흐흐흐흐... 아이그... 어? 알겠습니다... 뭐야 왜... 안 던져... 정신줄 꽉 잡겠습니다! 바람파크님! 정신줄을 잡고 달리겠습니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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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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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있잖아... 운동이가 잡고 이쁜... 할배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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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감기 소리 나면... 할배가 온다네... 뽀이뽕... 뽀이뽀... 뽀이뽀이뽕... 뽀이뽀이뽕뽕... 유후...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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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가 식당을 그렇게 뒤졌는데? 아 아니, 내가 식당을 그렇게 뒤졌는데? 못가 못가, 와... 으악! 으악! 으악!